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UH에서 출시된 휴대용 선풍기 모델명은 YF-U800 상자에도 영어로 모델명이 적혀있는데요 YLS 포터블 팬 클레오입니다. UH에서 출시된 클레오 제품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형은 직접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휴대용 선풍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작동은 중앙에 있는 작동 스위치를 눌러서 1단계, 2단계, 3단계 풍량 조절은 3단계로 가능하고요. 다시 눌러주면 꺼집니다 측면에 마이크로 핀 충전 포트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사용하던 케이블을 이용하셔도 아무 곳에나 가셔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유이치 클레오 제품의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 두 번째, 일반적인 휴대용 선풍기와 다르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손잡이로 보이던 부분을 벌려주면 스탠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석이 내장돼 있어서 갖다 주면 서로 붙고요 평소에 이렇게 일반적인 휴대용 선풍기로 사용을 하다가 카페라든가 학생이면 책상 이런 데 갔을 때 받침대를 걸려서 세워주면 휴대용 선풍기로 사용이 가능해지고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면 상단에 거치대 부분을 벌려서 올려주고 동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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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